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157명이 울산에 정착하면서 이들의 자녀들이 다닐 학교 배정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외국인 학교를 먼저 고려하라고 요구한 반면, 또 일부 시민단체는 차별 없이 따뜻하게 품어주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학부모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들을 이 학교보다 외국인 학교의 배정을 먼저 검토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학교는 아프간 기여자들이 정착한 현대중공업 옛 사택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어서 이견이 없다면 이 학교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반면 울산시청 앞에서는 신세계시민사회단체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와 울산 정착을 지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슬람 문화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폭력을 비해 울산을 찾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공동체 의식으로 따뜻하게 보듬어 주자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기회 균등을 들어 아프간 자녀들이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울산시 교육청은 아프간 기여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아프가니스탄 학부모와 동구 지역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교육청은 아프간 기여자들이 제색의 교육청은 아프간 기여자들이 취재, 지구를 열어요. 이들이 지내된 교육청은 아프간 기여자들이 열어보에 연장하고 기여자들이 정리자고 있습니다. 최소 reu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